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스톰의 포털 레볼루션 1회차 플레이 시랑을 둔 게 챕터 6? 챕터 0은 까먹었어요. 최근에 이거를 켜지를 못했는데 제가 불면좋고 와서 그렇습니다. 비몽 사몽인 채로 퍼즐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자살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 클라임! 음... 병사 안에서 올라간다는 뜻이겠네요? 아, 얘 뭐 얻었지? 얘가 같이 있으니까 얘가 같이 있으니까 좀 게임 난이도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지? 그... 퍼즐 게임이라는 게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면 기하급수적으로 피곤해진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잉 땡큐 이거 좀 치워줘. 아, 치... 안 치워주냐? 어이... 얘는 누굴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 챕터가 7까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챕터 6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버리냐? 뭐야 이거? 제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어려운 퍼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얘네들이 저를 감안해 둘 리가 없죠. 이거 마 이거 마 뭐야 이게. 뭐지? 뭐지? 내 옛 스탠드가 이 로봇을 입었더니, 나는 이것이 일어났다. 우리는 규정한 방식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있다. 올라가 일단 일단 그러면 동행 큐브를 큐브를 내 쪽으로 갖고 옵시다 그게 급선물일 것 같아 그걸로 저기 계단 만들어서 올라가야 뭘 추가적으로 더 판단할 수 있을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따 보자 이걸 누르면 아이고 그렇구만 근데 여기를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이게 무슨 색이지? 파란색을 여기다 설치해주고 얘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어 좋았어 첫번째 건 문제 없었어 제발 다른데도 일해라 패널리스 지금 여기가 아닌데 어? 다들 죽었는데 자기 책임이래 아 아 얘가 글라도스 만든 과학자인가 보네 확자였나보네요 카롤린은 스캔해야되어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찾았다고 캐롤린 좀 더 조절해야 하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봐봐 여기 왔던 데 아닌가 왔던 데가 왔던 데가 맞나 길이 워낙 복잡해갖고 어떻게 가야되는지 영물로 모르겠네 아 맞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다 아니야 1번 6챕터 1번 퍼즐치고는 너무 쉬웠어요 이거 방심하면 안돼 뒤에 분명 대가통을 깨버릴만한 심각한 퍼즐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포탈 2가 초반에는 약간 머리 쓰는 퍼즐이었다가 후반부에는 약간 피지컬을 요하는 퍼즐 쪽으로 이렇게 비중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지컬이라는게 아니라 피지컬 쪽에 비중이 조금 있게 퍼즐 디자인을 해놓는다는 의미였는데 그렇게 해서 달라믄 어 잠깐만 여기 저긴데 포탈 2 지하체부터 시작하는데 맞나 아닌가 맞나 거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퍼즐 게임 난이도라는 거에 대해서 몇 번이고 생각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 어디서 이거는 점프대죠 점프대인데 죽어버린다 좋았어 내가 지나가면 죽는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떨어지면 이런 거 여기 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다가 색칠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달려가면 되겠죠 근데 달려가면 죽으니까 좀 조심합시다 이런 의미로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점프대는 마련이 됐고 이거 치우기만 하면 되니까 얼 깜짝이야 이거 치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버튼이 어딨지 버튼이 어? 이건가? 어? 여기 뭐가 있네요 셧다운 셧다운 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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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으 그러면 내가 아 그냥 뛰면 되나? 뛴다 오케이 2번 클리어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어디로 가야돼? 세이브 떴죠 방금 일로 가야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 너 나 저기 쳐다보기만 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맨날 쳐다보면 부끄럽잖아 어? 어? 뭐지? 저기가 엑시트인데 아 아 아 켜야죠 셧다운된 걸 켜야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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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오케이 바리 양세바리 에브리바리 셧다 바리 어 근데 이거 어떡하냐? 포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기다가 잠깐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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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슝 고고 여기다가 포탈을 만들어 놔야 내가 나중에 철수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면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는 거 어? 뭔가 이상한데? 여기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발판 음 아니면 이쪽으로 점프하는 게 아닌데? 힌트 같은 거 줄 생각 없니? 우리 애기야? 길어머울 점프대 근데 빨간색을 여기다 유지시켜놔야? 우리가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음 잘 모르겠네요 일단 다시 스위치를 켜면 다시 스위치를 켜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 한번 봅시다 혹시 뭔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 안 만들어지네 아닌데? 어? 스퀘이크가 일어났다고? 방금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퍼즐 푸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아? 여기도 만들어지네? 여기도 만들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그만 나오고 얘도 안 나오고 알았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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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time 그냥 up bull 이 불 길 방금 열어 jedes 열어보 일어나 지금 unes 문 열어 뭐야 기다리 문 열 여기 없던지 scientifically 이른일이죠 워우 잘 변했어! 아! 네! 아 웃음인 소개의 집! 본질적으로적으로 소개의 집이 특별한 역할을 압니다. 이건 아 disfrал 것이다! 그는 아니와 만점적인 점이 벗어나는 것이죠. 저는 잠시 방문에서 소개의 집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 정도의 원피erek? 음... 알겠습니다. 안 보여. 내가 있는 곳에 가면 dried by android? 아! 감자기야! 그런데 이게 왜 있어? 손이 없지, 손이 없지 마지막으로! 앤드로이드 체력을 끊지 않는다. 그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건가? 이게 페이크라고? 여기 있네 여기 다음 방인데 이제 퍼즐로 조지는 건 안 나오나보네요 이거 봐 약간 포탈2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나요? 지금 뭐가 부서졌어 지금 지금 이게 세계관이 세계선이 분편하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똑같은 프릴리가 어디있냐 이거인가? 아닌데 나 설치해서 가야되는데 아 이거구나 여기였네요 아 뜨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물이 건강에 나쁜 물인가 봐요 여기 세이브 호 호 만약에 저 지진이 방금 일어난게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하얀색 포탈2랑 동시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지금 모르겠네요 아이 문 여는 길 열리는게 아니네 아 이쪽이 오나 아 길 엄청 잘 만들어 놨다 뭔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뭔가 말이 돼요 허허 이게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점프하라는거죠 여기 점프하라는거죠 여기 아 슝 아 여기 슝 아 아 보리알리스라는 단어를 들은거 같은데 보리알리스라는 단어를 들은거 같은데 나 어디로 가야돼 이건가 아 이건가 점프 슝 아오 다음에 다시 어우 옛날에는 점프 연습을 이렇게 했나보네요 아 똑같은데로 와버렸네 흠 흠 저건데 아 이거 올라가졌나 아 올라가졌네 흐흐 우와 우와 뭐인데 이거 이거 점프로 올라가라는 얘기인가 허잇 우와 으아 으아 하하 얼팅 얼팅이 밤탕이다 다음 챕터 다음 챕터래 우와 이건 뭘까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법소서 제발 흠 이쪽으로 가라고? 왜? 여기 돌았나? 아 여기 뭐있다 그러면 젤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아니 나 여기서 뛰어내리면 되겠네요 점프가 되려나? 되겠지 뭐 안 되면 저렇게 만들어 놨을 리가 없지 간다 오 오빠야 한 번 더 이거 맞나요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점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뭐가 있겠다 아니네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음... 뭐 기억하고 있던 게 없는데 점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점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음... 뭔가가 뭔가 뭔가인데 이 밑에는 뭐가 없겠지? 저 밑에는 죽겠죠 떨어지면 여기서 여기서 올라왔고 여기서 점프를 했다 나는 점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로 들어가서 됐다! 빨간색인가? 빨간색 빨간색! 슛! 오우! 오우! 아슬아슬했네요 다행히 어려운 퍼즐이 나오는 것 같지는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또 어려워지나?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로봇하고 일을 하세요 로봇하고 일을 꼭 해야만 할까요? 꽤 야 야... 여기서 구멍이 뚫려있어 사무실에? 어? 아이씨 뭐야? 뭐야 어떻게 가야돼? 아 여기구나. 아이씨. 멍충멍충. 밥팀 밥팀. 여기가 아닌가요? 맞네. 아, 내가 저걸 타고 가라는 얘기가 왔네요. 내가 저걸 타고 가라고? 괜찮을까? 잠깐만 문을 안 열어주네. 문을 안 열어주는 이유가 뭘까? 내가 저기로 가야돼? 여기만. 슝 내가 갑니다. 갑니다. 어? 과연 이 끝엔 뭐가 있을까여? 챕터 7까지 바로 해버릴까? 챕터 7이 엔딩이 맞으면? 테스트방이 같이 생긴게 지나갔는데 으! 테스트방이다 내omburgался 그 Thankfully 그 horizon 끝나고 이것은 늦은ے hard Latest 방 죄송해요 제 스푸 얘기로 찾아 Veid 퐁반 보다 Concept 밴밖에 안 왔다고? 그런 얘기를 굳이 했어야 했냐 여어 놓고 저 친구를 치워야 되는데 에 또 됐으네 어떻게 치울까요? 여기 있네 오케이 저 바람이 그러니까 신개념인 거죠 신개념이 있다 보니까 퍼즐을 좀 어렵게 못 만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싹? 20MB large 뭐? 한글 패치 해보고 싶다 한글판 만들어 보고 싶다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한글판을 한번 한글 패치를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스토리를 못 알아들어도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전개가 있고 아닌 것 같은 전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게임은 좀 번역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 우와 vosant 음 다음 테스트방으로 들어왔습니다 4번 4... 5..6...7...8 이네요 젠장 이거는 동그란 큐브 동그란 큐브 어? 아 슛? 어 어? 뭐야? 어? 다시 눌러야 되나? 7 어? 2 2 3 4 5 6 7 아닌데 음... 이건 또 뭐죠?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이밍을 맞추란 얘긴가? 아 그러네 타이밍을 맞추란 얘기네 가만있어 1 2 3 4 오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예스 아이고 고박사님 제가 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끝에서 골든 골든 프리맨 나오는거 아니겠지? 와 여기를 그대로 다시 다음 방으로 써먹네요 진짜 독하다 에이 에이 이번엔 뭐가 또 이상한게 오는데? 일단 여기를 칠해봅시다 아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게쉽당 아닌가? 이걸로 끝이 아닌가봐 뭔가 더 있나봐 이걸 하면 뭔가가 더 작동이 됐어요 이거 끌고 갑시다 어딘가에 쓰일지도 모르니까 여깄네 요기 있네? 요기 있네? 자 간다 어 안된다 조금 더 됐다 간다 간다 너무 좋아요 저 젤 진짜 와 젤 포탈 2에서 젤 들어간거는 진짜 예술이야 예술 하얀색 젤까지 만들어갖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할 순서입니다만 요거 하고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에다가 요거 어? 안 돼? 이거 달리다가 점프가 되나? 아 됐다 된다 된다 달리다가 점프 어? 이런 미친 개 아냐 아냐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어 어 됐다 후 요렇게 좀 거리를 많이 잡읍시다 거리를 많이 잡아서 점프 이거거든 으응 그래 이게 뭐야 방금 얘가 지금 나름대로의 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퍼지티브 5번방 짠 점프가 많이 나오네 점프가 많이 나오네 어라? 어라? 우와 우와 엉망진창이다 우와 어어어어어어양 으 ne 슝슝슝슝 열라 쁙따이 슝슝슝 안 두 미해섬 이게 오바방인가 글라우스는 모든 사람을 죽였고, 그 후에 테스트의 주제에 죽였다.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일어났어? 왜 여기가 없지? 이 곳이 이 곳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이멘사는 이 곳에 도착했을까? 이멘사는 왜 이멘사는 이 곳에 도착했을까? 우와! 사이다 맛! 마운틴 듀 맛! 오렌지 맛! 음, 마음대로 골라 먹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최종 목적인 골은 여기인데, 점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걸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걸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어... 이게 아니네요. 여기에 뿌려야 되는데. 흠... 그러면, 우리 저걸 만듭시다. 일단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네... 잘됐구요. 일단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안그래요? 아, 이게 있네. 아니, 이게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데? 아, 저 위에도 뭐있다. 이걸 밟으면 어떻게 될까? 오! 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이걸 놓고... 점프를 시킨 다음에... 어이... 어이... 어? 난 이게 위로 빨리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러면 크나큰 차질이 생기는걸?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니까 최... 최종적으로는 여기를 점프를 해야되는건데... 제 생각엔 아마 이거거든요? 여기서... 점프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서 이렇게 튀고 이렇게 가는걸 생각했거든요? 될라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저분해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거리가 딱... 되겠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하얀색. 어? 거리가 왜 안맞지? 아, 이걸 누르라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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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에디베베베베베베. 그 다음에, 이걸로 오면...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하면은, 이게 색칠이 되죠?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점프를 해서, 이걸 타고 뛰는 겁니다. 그쵸? 나의 구름을 타는 능력을 보아라. 오와-세! 어? 누구야 내가 어떻게 꺼? 너희 꺼야지 그래 멍청아 네, 제가 처음 회사에서 회사에 출연했을 때 처음에 녹음했었던 것 같네요. 너무 오래 걸렸었죠. 제발, 거기서 다 듣고 잊지 마세요. 이건 테스트 침베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침베의 계약이 최소한 높아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방법인데 이거 그쵸?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방법이죠? 여기까지만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닌가? 더 해야 되나?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까지 거 올라가 주지 못까? 까지 거 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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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뭐 있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지? 더.. 더 위로 더 위로 설치해 그렇지 그렇지 이쯤.. 이쯤 하면 됐나?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오이차 왔네? 아 뭐가 더 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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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더 있었어 아.. 이게 아닌데 왜 이게 안 되지? 아.. 아.. 약간 각도가 틀어져 있구나 그래.. 그래.. 그러도록 하여라 각도가 좀 틀어지도록 하여라 아.. 여긴 안 되나? 여긴 안 되네 너무 좁아서 안 되나 보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여기도 휙 날아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땡겨옵시다 아.. 이쪽이 아닌데 아.. 어떡하냐 어떡하지 다시 떨어질까? 으읏 하얀색으로 물들어 버렸 아니 딱 올라갈래 여긴 무서워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어디 보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만져야 잘 만들었다고 소음이 날려나? 그래.. 되는대로 해보자 뭐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캣세라세라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맞나? 이게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아무튼 열심히 색실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포탈2에서도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색실놀이 하는 거 봐 넘어가라 넘어가 이게 상부상주하는 좋은 모습 볼 거니 어? 어? 또 모자란다? 거리가? 어떡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어찌 할까요? 여기요 아이고 대각선을 이용하고 싶진 않은데 뭔가 딱딱하고 떠오르는 게 없네요 좀 낮게 더 더 낮게 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여기를 칠하고 싶거든요 여기 어? 여기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좋았어 그러면 이거 찍고 찍고 난 가면 되는 그러면 Jin 이렇게 되면 칠해졌죠 이게? 왜 칠해졌을까를 생각해봅시다 여기 뭐가 있네요 연병하고 있네 그러면 이걸 가린 다음에 슛 슛 슛 슛 슛 슛 이게 맞나? 이게 맞을거에요 아마 점프하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 밑에다가 깔아갖고 밑에다가 깔아갖고 점프하라는 얘기 아니야 어 안발라지네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점프하면 돼 간다 점프 슛 예스 이거거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점프합시다 슛 골은 나의 친구 골만 있으면 난 외롭지 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아닌거 같은데요 이게 아닌거 같은데요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저 사이로 뚝 떨어졌는데 여기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좀 덜 뛰어야 되나 좀 덜 뛰어보겠습니다 덜 뛴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어 한간 내려가서 떨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왕 여기서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너무 낫나 아냐 해봐 해봐 알지 이옥 맞네 여기 어 어 뭐 이따 큐브는 올렸으니까 큐브는 올렸다 나만 가면 된다 너만 오면 고 너만 오면 고 이렇게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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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샀다 이거거든 이건데 이게 아닌가봐 아 여기까지 가야 되나보다 아닌데 점프를 이게 되나? 잠깐만 내가 생각한 게 되나? 이게 어디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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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바리 샀다 바리 이걸로 이것을 고정 시켜요 그럼 우리가 이 하얀색 띠를 위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고락 고락치 다음에 내가 점프를 하고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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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야이거 휴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색을 안 보이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아닌가 그냥 그냥 여기다 설치해야 되나 점프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뭐 갈 수는 있겠네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능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일단 만들어 놓고 다시 하얀색제를 이용하러 가고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여 갖고 보여 갖고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네 이렇게 도착 여기를 잔뜩 칠해주면 언젠간 적이 붙을 거예요 어 그죠 아마도 이야 하얀 세상이다 어 너무 낙관적인가 힝힝 푸지직 푸지직 건너려면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점프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그러면 이건 좀 도박인데 이거 놓고 세이브 했으니까 혹시나 안 되면 바로 로또 하면 되죠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공중 컨트롤 하는 겁니다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이 이런 개 박살하는 여기서 뛸 수도 있나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여기서 뛸 수도 있으면 끝인데 게임 게임 오버인데 어잇 어잇 자 으라타타타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 맞네 어 이게 맞나 어 이게 맞나 어잇 어 뭐 일단 왔어요 응 오긴 온거죠 잘했어 넌 성공한거야 잠깐만 나갈 수가 없어 나갈래요 나갈래요 에옹에옹에옹 여기가 길인거 같은데 아 큰일났다 happier 하 bourff 나 왜 글리치를 하고 있냐 지금 어잇 이입 이랴위 decía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이씨 나 세이브 잘못됐어 오토세이브로 맞나? 아닌데? 이건가? 어 이게 남겠다 여기다가 놓고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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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고 여기서 점프를 해서 슛해서 저쪽으로 가는거에요 날라가는거에요 우와 뭐냐 이거 뛰어내려가자마자 뒤로 돌아서 전진버튼을 쭉 누르고 있는거지 뒤로 돌아서 전진버튼 에에에 뭐지 오잉 떨어지자마자 뒤로 돌아서 어 뭐야 뭐에 걸렸어 떨어지자마자 뒤로 돌아서 전진버튼 다 모자랗네요 근데 이 방법이 일단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인거 같긴해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비록 이거거든 몰라 이게 답이 아니면 어때 갔는데 갔으면 내 승리지 그쵸 그쵸 용량이 부족하다 잠시만 이 영상을 끊어야 될 것 같아 녹화 용량이 부족해져갖고 아니면 다음 챕터가 7셉터면 좋겠다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잠시 끊고 가야겠습니다 놓고 ESC 아 아 하는 김에 박동 취사도 누르고 왔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을 때 그 조회를 잠깐 해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실제로 챕터 7이 끝이 맞나 근데 챕터 7이 아니고 챕터 8이 끝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너희들 사실 이 샵터 4이 기억을 못한 것 흙을 잇는 것 흙을 잇는 것 클리식 디자인 중 우아 이 샵터 4이 이 샵터 4이 이 샵터 4이 8번까지 다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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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우리 백퓸이 있고 음... 우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대체 이걸 밟으면 아 이게 없어지는구나 일단은 가야겠네요 근데 가면 어디로 도착하는데? 도착지점이... 아 그냥 저기구나 뭐야 그러면? 떨어져 죽는거 아냐? 이거는 뭔디? 이건 아마 적은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작동을 한다면 방향을 바꾸는... 아 아니네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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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높은 곳에서 봐볼게요 음악 왜이러냐? 갑자기 좋은 음악이 나오네 여기 뭐있다 이거는 큐브? 아 그렇지 큐브이겠네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안 맞잖아 이 버즈같은 놈들아 요거를 여기에 설치해서 여기에 설치해서 여기에 설치... 어? 이거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오 잠깐만... 이거 너무 소름끼치는데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걸 타면... 안 타지나? 안 타지네? 안 타지네? 아 여기도 있구나... 아 여기도 있구나... 예이라이... 벌어먹을... 벌어먹을 혹같은...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일단 놔야되는 거죠 이걸 피해봤고... 근데 이걸 끌려면... 어디로 가더라... 아... 어... 이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가? 이걸 어따 써먹는지 모르겠네... 와... 이번거 너무 심했다... 갑자기 지금까지... 쉬웠던게 전부 다... 몰래서 나오는 느낌인데요... 일단 이거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 토탈을 이용하라고? 설마... 이렇게... 빨아들이기?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해봐야겠네... 일단 해보는 거야... 이렇게 빨아들이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안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래서 음악이 이렇게 신명나나? 뭔가... 뭔가... 넌 뒤졌다... 이런 느낌일까요? 이거 끄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더라... 맵이 하도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이거 끄는 방법이 없었나? 기억을 못하겠네... 여기서... 여기로 들어온거죠... 어... 이거 왜 4번번째... 아니... 이거 뜯은 거구나... 아... 난 갑자기 쉽다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더 못 하고 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아 이거는 진짜 봐도 모르겠어요 뭐 뭐라고 하는 거지? 일단 이거를 저쪽으로 넘겼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넘겼어요 어떻게 넘기냐면은 어? 아 너무 웃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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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이거를 일단 놓고 이게 빨려 들어가면 안되는데 잠시만요 아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올라갔었나 그러면 이게 눌러지죠 어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끄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눌러갖고 저 빨간색 선을 저 빨간색 벽을 없앨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해와야 되거든요 얘를 구해오려면 어 일단 올라갑시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후딱딱 이걸 밟으면 이게 생기는데 여기다가 파란색 넣고 빨간색을 저기다 놔요 그런 다음에 누르면 이게 구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얘를 구해옵니다 일단 됐죠 이게 열리죠 그러면은 이게 열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쟤를 데리고 와야돼 어 그러면 이게 이게 열리잖아요 그쵸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아서 어 간다 이거였어요 와 아 이 돌은 놈들 나 도저히 못하겠다 진짜 좋은 뉴스 엘리베이터가 여기다 하나 더 방 하나만 지나면 지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알고 있죠 이 게임이 챕터 8까지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방이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방 서페스 엘리베이터 바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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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마지막 마지막 어떡해 가냐고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뭐 이게 이게 많이 있긴 한데 썩으러 점프하란 얘긴가? 그렇구만 점프를 하란 얘기 근데 어떻게 아 여기 있구나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아이고 이런 이건가 아닌데 이거 너무 너무 얕은데 아 방금 그건가 어이 삐용 아 뭐지 갑자기 킹 봤는데 이건 왜 있는거고 이거 페이크인가 아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거구나 아까랑 안됐는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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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되지 않나 오우 됐다 아 깜짝이야 지가 왜 놀래 하하 아까랑 안되네 아까랑 안되네 아까랑 안되네 아까랑 안되네 아까랑 안되네 아까랑 안되네 짠 짠 짠 짠 난 뭘 해야 될까요? 이 빛의 갤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제야 등장을 했네요? 어차피 등장시켜봤자 이걸로 뭐 할지 넌 모르겠지 이런 느낌인가? 실제로 모르기도 하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상자를 끌고 가야 되는데 상자를 끌고 가라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더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더냐? 아 여기 뭐 있네 일단 내가 저기로 갈 수가 없는데 빛의 길로 가야 되나? 아니 빛의 길로 갈 수가 없는데 이런 건 안 되겠죠? 아 아닌데? 이걸 누르고 있어야 빛의 길이 만들어지는데? 흠... 아니면 어디서 자동으로 떨어지게? 자동으로 떨어지는 건 이건데? 이렇게인가? 어잉? 됐다! 나만 가면 된다 이제 나만 가면 된다 이제 나만 저기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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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8번방 이야 예술 예술로 가는구만 내가 토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벽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날 미치게 해 날 미치게 만들어 날 미치게 해 이건 아닌 것 같애 다시 다시 어어? 빛의 길을 좀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길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내가 궁금하다 이거지 내가 점프할 수도 있나 내가 점프하는 게 의미가 있다 싶긴 한데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야 어차피 점프를 해봤자 여기에 박히는구나 점프를 왜 한 거지 점프로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뭐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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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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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바리 아닌데 먹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일단 넘어갈 수 지은장 이렇게 하면 지도 일로 오겠죠 맞냐 왔다 이거거든 휴 일리여 이야 드디어 마지막 방 끝냈다 너무나 고된 경험이었어 네 그래서 이야기는 다음 챕터하고 다다음 챕터로 이어지게 된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문 왜 안열려 문 열어 아 좋아 오 그래서 이거 엔딩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진짜로 나가나 밖으로 이게 챕터 7 콜리션 좋았어요 나는 여기서 게임을 중지하고 어 여기서 게임을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건가 이건가 로드 어 이거 맞네요 챕터 7 콜리션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지 웃는 아침梅 아침梅 스포